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니라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서론적으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 탄해 주신 천명 소명이 있기 때문에 본당 헌당과 또 237 보그마의 주욕으로 우리가 부른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부 1부 메시지 보면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다시 말하면 이번 주 말씀 우리 현장의 달인 중에 앞으로 다가오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열두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세상 말로 말하면 난이도가 깊은 난이도가 깊은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우리는 보금으로 치유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시대의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가문의 문제도 이것도 사실 난이도가 깊습니다 난이도가 난이도가 깊다는 말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또 그 난이도를 잘 푸는 사람은 또 쉽죠 그래서 마태보금 11자 28절 3절 말씀처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이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금의 감정으로 보면 그 난이도가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가문의 문제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가가올 재앙을 막는 그리고 랩런트들이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약간 등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그냥 등한시기보다는 그때 대면 예배니까 예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대학생 자녀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화가 나서 그랬겠죠 아빠는 일반적인 그냥 목회의하기 위해서 밥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목사가 아니다 아빠 할머니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서 이렇게 목숨을 꿈꾸고 너희들의 할머니도 친할머니도 유서 쓰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서 죽었다 그래서 아빠가 이 복음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인 피난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아빠가 이렇게 서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막상 너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가문의 문제가 일반적인 건 또 모태신앙이나 또 그렇지 않지만 난이도가 깊은 가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난이도가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하고 일반적인 사람하고 전문가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박사는 물론 광범위한 부분도 알지만 그러나 세밀하고 작은 부분은 아닌 것이 박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저걸 가지고 무슨 박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영상을 하다 보면 대중교회의 무리 가문 때 있다 보면 그 깊은 가문과 시대의 그 재앙들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구역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이 중후군이라는 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야가라 중후군이 뭡니까 인생을 마치 그냥 흘러가는 건 떠밀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초심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왜 전심전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공사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인과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난이도가 깊은 사실은 보고만 해서는 쉬운 거지만 난이도가 깊은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위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 중에서도 그런 영적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어서 영적 서미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현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자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것 내게 처해있는 현실을 자각하는 것 제가 요즘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집사님들 남편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전도지생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신자도 있고 시신자도 있습니다 그럼 남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맞고 돌아올래 안 맞고 돌아올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분들이 희이 웃어요 현타 빠를수록 좋겠죠 영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자기의 타이밍 영적으로 깨워서 자신과 가정과 시대의 천명과 서명을 감당하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나야가다 중훈처럼 그냥 현실에 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237 치유 서비스라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깨워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깨워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혼인잔치에 그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언제든지 그 집에 돌아오려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전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가지고 저녁에 술을 드신다든가 일이 있어 가지고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정상적인 남편은 모르겠지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남편이 밤에 안 들어오면 노심초사하고 아내가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그것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물론 여기는 재림에 관한 부분이지만 재림에 관한 것이지만 신앙생활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는 물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험을 가진 자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영적인 체질과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중심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한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신자도 지금도 불신한 가운데 있고 그런 자기는 원치 않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새벽 짧게 얘기해드리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그렇죠? 할 말은 많고 깨워서 준비해야 될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왜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은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면서 24시 오직 집중 유일성 금요철화 메시지처럼 전심 전력해야 될 이유 오직과 집중과 올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완성되어진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를 통해서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없는 어린아이가 언젠가는 엄마가 올 거야 언젠가는 아빠가 올 거야 그건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이거 몰랐거든요 마태문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인만의 일로 함께 고려사 3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누가 보면 10주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으로 너희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미 와 있는 축복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모든 문제에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고 우리 불신앙에 속고 우리 예체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깨어있으면 조금만 집중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사단은 박살나고 우리의 체질은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하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깨어있으면 우리가 이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날에 너희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자체가 요한복음 14, 20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사미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문제에 빠져 있고 흑암에 잡혀 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천국의 제자로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누리면 되는데 이미 승리하면 되는데 이미 축복을 누르면 되는데 이건 모르고 우리는 체질에 빠져 있으니까 못 누리고 있으니까 체험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만 집중해라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이경이라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 삼경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 부부로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다 그러잖아요 이경이라는 말은 밤을 말하는 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10시부터 2시 이경 삼경은 2시부터 6시까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24시를 말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이 이미 와있음을 또 이미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이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르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재림의 때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그런 기다림이지만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장면을 모사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지금도 그래서 아까 했던 어느 실학쟁이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이란 단어는 죽었다 살아라는 것은 영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영생이란 영혼이 산다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이 영혼이 사는 곳이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천국은 여기는 천국이 없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고 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와있고 천국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는 지금도 성샘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연정성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드립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께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10편 107편 9절에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시므로다 10편 34편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이 부족함이 없으므로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염적인 축복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반면에 이 불신함과 사단은 이걸 못 들이게 합니다 2사의 40장 30절에 보면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10편 107편 14절에 보면 그 기다린 영혼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깨워 있어야 되는 것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흑암이 결박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깨워 있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짝감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몇 명씩 만나거든요 감짝감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에 잠 못 자는 분도 많고 많이 많습니다 불신자도 방황하고 신자도 방황하고 남편들도 방황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전반기 기도 제목은 우리 집사님들 남편 불신 남편 신앙생활 잘 못하는 남편들 타겟을 잡고 그냥 신앙생활 안하는 남편들 불신자들 또 하는 분들 중에 어서 오십시오 나 다락방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돌밭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보금 안에 있으면 그거 깨집니다 그래서 시한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리는 영혼들이 사마리아 수가성년처럼 있습니다 요한봉은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어제 주일날에도 누가 여자 집사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되시는 남자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중학교 땐가 교회 한 번 다녀보고 63년생인데 한 번도 안 다녀봤더라고 보금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셨어요 기다리는 영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남편인데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금을 전하고 보금을 전에 다락방을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집사님 중에 남편분도 다락방을 원하더라고요 38년 된 요한봉 5장 2절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여러분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저도 어제 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요 아침 딱 일어나니까 비몽사몽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우리는 비몽사몽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자다가 일어나면 필름이 딱 끊긴 상태에서 물론 꿈을 꾸면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잤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2경이든 3경이든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24시 무시기도 한다는 말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치유될지 모르고요 또 치유되어져 가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구원할 줄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영적 문제에 있는 이번 주에도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청년 때 저하고 십몇 년 전에 발리 캠프 전도 캠프 갔던 청년인데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서울 에스대 나온 분인데 결혼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여기 설교 중이니까 제가 깊게 못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 정도만 얘기할게요 좀 회복됐다가 다시 코로나19를 가지고 굉장히 피피한 상태에서 온 보험을 봤다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청년이 결혼해서 10년 넘게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진짜 보험은 감당해야 돼요 보험 누리도록 그 영증에 도전해라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성전 안전병이 같은 사람 답이 있습니다 치유됩니다 응답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 инimresentment 1시간 1시간 어깨